우리집 바로 앞에 야산 눈이 와갖고 눈꽃이 이렇게 폈어요 지금도 눈이 와고 있어요 여기 앞에 단풍나무위에도 눈꽃이 아주 많이 폈죠 금방 새가 날아갔네 하얗게 펴 있으니까 눈꽃이 하얗게 펴 있으니까 새들도 날아가는게 보이네 새소리도 지금 들리네 바로 위에서 새소리가 들리네 눈이 깜돌이는 지붕에도 눈이 이렇게 수박해져 있습니다 어제저녁부터 눈이 오늘 아침에 아주 온세상에 또 하얗게 바꿔놨어요 오늘이 2월 25일인데 눈은 언제 끝을 내나 마지막 눈이 열안는데 또 오네요 눈이 집으로 이렇게 쌓여있고 뽀삐 뽀삐집에도 이렇게 눈이 쌓여있어요 지금도 부설부설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산을 쓰고 안쪽으로 눈이 계속 찬리안하고 있는데 언제 여기 여기 뒷지방에는 냉이가 벌써 오는데 여기는 랭이가 보이질 않아요 아직도 겨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산에 뒤로 지금 눈꽃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깜다리도 밥먹다 나왔네 목소리 듣고 눈꽃이 쭉쭉 떨어지네 물 먹는거야 물 먹는거야 눈꽃이 쭉쭉쭉 소리 들리죠 쇳소리 존하네 아침 오늘 휴일인데 휴일이 아침입니다 멀리 사막선도 눈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단풍나미 눈꽃 좀 보면서 영상 마칠께요 눈이лично 웃김 눈물 переж이면서 역시 owner action 반전 준비 치밀